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. 청량한 목소리의 소유자 서민숙 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르실 콩은 님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만나서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지우려 가네요 돌아오면 당신이 볼 때 그리워 하라오와 내 소식 전해라오 그 후에 있나요 님이시여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돌아오세요 그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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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미여, 니 미시여 한가에 갈 때 걷고 다시 미며 사랑노래에 흐르러 섣고 먼 일도 그때 그 자리에 오늘도 비가 부다 추억을 해주려 다녀요 돌아온다도 당신을 새 그리워 바람 안에 소식 전해라 듣고 있나요 님이시여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돌아오세요 그때 그 자리에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님이요 님이시여 님이요 님이시여 그러므로 당신은 이 노래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에 대해 여기 있는 시작입니다 i.e. 이 노래에 대해